지금부터 직뿌리 들어갈게요 자 수분 조절 하셔야 되요 수분 조절 하시구요 자 13mm 먼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트리트먼트 하고 동시에 해서 약간 연기는 날 거에요 하지만 머리는 타지는 않습니다 자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피카는 제가 더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3mm로 하고 나서 16mm 그대로 쭉 빼시는 거에요 굉장히 뿌리 많이 살죠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그레다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요 두번째 판넬이에요 자 13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요 뜸을 45도에서 들여주시는 거에요 어떤 신메뉴얼이 또 되겠죠 저희 샵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 고객님이 좋으면 지금 저희가 아이론컴 한지 두 달 됐거든요 두 달 되고 나니까 뿌리 부분은 머리가 자라서 또 뿌리가 죽겠죠 이럴 때 연화를 하셔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구를 하셔서 피카에 CA 펌제를 가지고 지구를 하셔서 뿌리를 또 살려드리면 극대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체적인 펌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어때요 뿌리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았죠 제가 이제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직뿌리 펌을 했는데요 뿌리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많이 살아 있어요 그죠 많이 살고 또 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또 컬이 탄력 있게 됐어요 예쁘게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